안녕하세요. 맞춤형 화장품법의 이해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입법 취지를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화장품에 대한 얘기에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화장품의 유형은 어떤 것으로 나누어지며 그 화장품 유형별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럼 화장품이란 이 내용은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어줄 거고요. 여기선 적어도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올 수 있는 합법적인 화장품법에 대한 정의이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화장품이란 무엇이냐면 우리 인체의 청결함과 아름다움을 더해서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한 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화장품이다. 그래서 청결 미화 이거에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우리가 클렌징이라든지 영양크림이라든지 색조화장이라든지 이런 것의 의미가 다 여기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용물을 밝게 변화시켜주는데 우리 피부 플러스 이 얼굴 우리 몸에 있는 피부뿐만 아니라 모발의 건강에도 중요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화장품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화장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고 뿌리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제품들을 다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 인체에 발라지는 모든 물품들을 우리가 화장품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중요한 포인트 인체에 대해서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경미한 것이라고 하는 거.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우리가 화장품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화장품의 정의는 우리가 이 약사법에서 제2조 4호 라고 하는 거. 이 법조에 대한 얘기는 그닥 우리가 기억은 안 해도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시킨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떤 효능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용어는 화장품에서 최대한 자제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약품에 해당하는 것들은 화장품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다. 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용어로 많이 이렇게 말을 바꿔서 지문에 넣기도 합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다음은 화장품의 정의에서 우리가 화장품이란 어떤 것이 있는가를 먼저 얘기할게요. 첫 번째 기능성 화장품이 있고 두 번째는 천연 화장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기농 화장품.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롭게 접하게 되는 맞춤형 화장품까지. 그래서 화장품의 정의를 내리면서 우리가 이 네 가지에 해당하는 것은 각각의 들어가는 성분에 따라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한 것이 이렇게 네 가지 기능성 천연 유기농 맞춤형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은 식약처에 우리가 뭐 이런 저런 것들이 다 내용이 정리가 돼 있는데 그 안에 우리가 특히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들어가는 물질들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능성 화장품 하면 하얗게 되는 거 미백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름 개선. 항노화의 가장 첫 번째죠. 여러분이 화장품을 쓰는 이유는 얼굴이 모공이 넓어지면서 탄력이 떨어지고 쭈글쭈글해지니까 얼굴이 별로 안 좋네. 그러면서 제품을 좋은 걸 바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름 개선. 기능성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같이 햇볕이 뜨거운 계절에 우리가 방어를 잘해야 돼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뭐냐면 자외선이라고 하는 거.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그런 제품들을 우리가 기능성에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머리 모발 쪽으로 가면 모발의 색상 변화 또는 제거 또는 영양 공급. 요기에 포인트가 많이 있습니다. 요것이 바로 기능성 화장품에 속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피부화 또는 모발의 기능이 이제 나이가 들거나 주변 환경에 의해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약화가 되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민감하게 느끼는 것은 건조한 것. 건조해지면 이렇게 갈라지죠. 그런 현상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개선시켜준다라고 하는 목적. 그래서 각질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못 느끼지만 여러분이 우리 피부에 계속 각각과장이 있으면서 각질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시기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남아있으면서 각질이 두꺼워지는 경우. 뭐 이런 경우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개선시켜주기 위한. 그래서 어디에다 밑줄을 그냐 피부나 모발의 기능을 개선시켜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기능이 좀 둔화되거나 어떻게 변화가 되면서 안 좋아지잖아요. 이것을 개선하는 방향이 바로 기능성 화장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천연 화장품하고 유기농 화장품을 얘기하면 아마도 여러분이 많이 선호하는 것 중에 이런저런 것이 우리가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무엇인가의 제품보다는 이 천연 유기농 여기에 많이 집중을 하게 될 때인데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먼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천연 화장품인은 동물 또는 식물성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유래된 원료를 이용한 제품을 우리가 천연 화장품이다 라고 하는 거. 여기에 들어가는 함량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얘기에는 다른 감옥에서 이제 또 세부적으로 얘기할 텐데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천연하면 동식물성의 원료 또는 그 유래 원료가 포함이 됐다. 이것을 천연 화장품이다 라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유기농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요거 이제 같은 얘기라는지 제가 다시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먼저 유기농부터 얘기하면 유기농 원료 또는 동식물성에서 유래된 그런 원료가 포함이 돼 있는 화장품은 우리가 유기농 화장품이다. 범위가 조금 더 넓죠. 유기농의 개념에서. 자 그러니까 공통적인 거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의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식약처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만들어진 화장품을 우리가 얘기한다는 거 공통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맞춤형 화장품은 앞에서도 제가 꼭 기억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얘기 안 하도 아실 수 있는데 이거 뭐냐 제조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의 내용물에다가 또 다른 내용물을 섞어서 혼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줘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맞춤형 화장품이잖아요. 그래서 내용물에다가 다른 내용물을 섞거나 또는 그 원료를 추가해서 혼합한 화장품을 우리가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수입 또는 제조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갖다가 이렇게 나눠서 조금 조금 나눠서 소분해서 팔 수 있는 화장품이죠. 그래서 소분한 화장품 이 두 가지에 대한 용어가 가장 중요해요. 내용물 내용물을 혼합했다 내용물과 원료를 혼합했다 또는 큰 용량의 내용물을 작게 나눴다 소분했다 이것이 맞춤형 화장품의 정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모든 화장품을 통틀어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한다면 크게 대분류로 이제 얘기를 드리면 바로 일반적인 화장품하고 기능성 화장품으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화장품은 다 일반 화장품이에요. 근데 거기에 기능성 화장품을 제외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능성에 해당하는 것은 앞에서 여러 가지 제가 나열을 했듯이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능성 화장품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보시면 여러분 교재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그게 피부와 모발로 나눠서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피부의 경우에는 미백, 주름, 자외선 차단 기능, 그 다음에 여드름 완화, 그 다음에 튼살에 완화 그러니까 피부의 붉음증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기능성 화장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 모발의 경우에는 염모제, 염색하는 거 얘기하죠. 염모제, 그 다음에 탈념, 그 다음에 탈색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많이 만들잖아요. 머리카락을. 그래서 탈염, 탈색제, 그 다음에 탈모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염모제가 재모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는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들은 제외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왁싱에서 이렇게 딱 빼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제외한 나머지의 염모제들은 우리가 기능성 화장품에 포함시켰다. 아마도 여러분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발랐다가 좀 있으면 이렇게 쫙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염모제 이런 것들이 다 기능성 화장품이다. 이번에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기능성 화장품은 심사를 받아야 되죠. 이 제품의 효능과 효과를 인정받은 것이 이제 제품으로 출시되어야 되기 때문에 심사에 대한 얘기를 시작할게요. 먼저 기능성 화장품을 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그 기능성 제품을 만든 제조업자. 자 여기 제조업 밑줄 가주시고 그 다음에 이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라고 하는 거는 제조업을 겸할 수도 있어요. 등록을 하면. 그래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학 또는 대학 연구소, 기타 연구소 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에 가장 준한 포커스는 화장품을 만드는 사람은 심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어디에 총리령에 정하는 그에 따라서 필요한 자료를 뒤에 이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다 제출하느냐에 기억을 하시면 돼요. 식품, 의약품 안전처장하게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품목별로 내가 어떠한 제품을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눠지는 게 있는데 품목별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이 효능 효과를 실시해서 그 임상자료를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모든 절차의 기준안은 어디에 정해져 있느냐. 바로 총리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거. 심사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그 절차, 심사 서류 이런 것들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제출 서류들은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내가 제품을 기능성 제품을 만들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주요 포커스가 되는 원료들이 있죠. 제품에 대한 그 기원, 개발 경위를 자료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여러 가지를 시험을 해야 돼요. 그 시험 결과를 제출해야 되는데 바로 이것에 해당이 돼요. 자 제가 빨갛게 표시한 것은 꼭 단어를 외우라는 의미고요. 자 여기서 체크할 게 뭐냐면 안전성에 관한 자료에 있어서는 한 번 투여를 해서 이게 단회가 중요합니다. 혹시 지문에 다회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틀리는 거죠. 한 번에 단회에 투여를 해서 독성시험이 이루어진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피부 자극시험 자료도 1회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눈 점막, 안구 점막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안구 점막이나 그 밖에 우리 피부에서 아주 민감한 것이 점막이라 점막 자극을 통해서 거기가 문제가 없었느냐, 안전한가 이런 거에 해당하는 시험 자료 그 다음에 피부의 감작성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피부에 이렇게 발랐을 때 가려운 느낌? 이걸 우리가 감작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의 감작성을 테스트한 자료 그 다음에 광독성이라고 하는 것은 독성, 그러니까 빛을 받으면 그것에 의한 발진이라든지 기타, 어떤 독성을 유발하는가 안 하는가 그래서 광독성에 대한 거, 또 빛을 받으면서 가려움증이 있는가 광, 감작. 이것은 빛에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시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는 인체처포시험. 인체에 발랐을 때 반응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인체처포시험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안전성 하면 한 번에 투여, 한 번에 피부 자극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점막에 대한 자극 여부, 그 다음에 광감성, 광독성, 그 다음에 알러지, 가려움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그 다음에 피부에 대한 접촉이 지속되었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안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안정성 시험에 대한 자료는 이렇게 정리를 꼭 해두시고요. 아마 또 많이 반복이 될 거예요. 여러 과목에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제가 다시 앞으로 가서 말씀드릴게. 여기 1번, 2번 포함해서 뒤에 4번까지 해당하는 것들이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 함량이 고시가 된 품목에 대해서는 이미 다 식약처에서 실험을 통해서 이 정도의 함량은 문제가 없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 거에 대해서는 굳이 이 자료를 제출 안 해도 된다. 이런 의미예요. 이 내용이. 그 다음은 유효성에 관한 거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고 어떤 기능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 지수나 자외선 A 차단 등급에 대한 근거 자료.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건 지난번에 우리가 1회 때도 시험에 나왔던 내용 중에 또 하나인데요.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 중에서 무엇을 체크를 해야 되느냐. 여기 효력에 관한 거. 효력 시험이 있고요. 여기 인체 적용 시험이에요. 앞에 우리 안전성에서는 인체 첩포 시험이었죠. 여기 유효성에서는 인체 적용 시험이라고 하는 거. 이 단어를 잘 분류해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에 관한 제품에 대한 것들은 보시면 자외선 차단에 있어서는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누지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인데 구체적으로 나중에 공부하시더라도 우리가 자외선을 차단하거나 또는 이렇게 반사, 산란시켜서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러한 기능성에 대한 것이 우리가 화장품에서는 자외선 차단제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것에 해당하는 것만 이러한 자료를 제출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5번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에는 검체를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험하고자 했던 그 물체 이걸 모두 우리가 검체라고 해요. 검사하는 물체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디에 준해서?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 정한 기준과 시험 방법에 따라서 실험을 하고 그것을 임상으로 내서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야 돼요. 이런 품목에 대한 것들은 보편적으로 식의약처에서 다 정리가 돼 있는 고시된 품목들은 보통은 생략을 하고 제출을 안 해도 된다. 그런데 그 외의 것들은 이러한 기준한 시험 방법에 따라서 다 해보고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출해야 돼요. 자, 이것이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될 자료라고 하면 생략해도 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기억을 해주시는 거예요. 효능효과에 대한 것, 성분 함량에 대한 것이 고시된 거다라고 하면 굳이 앞에서 얘기했던 1번, 2번과 3번, 4번, 5번 이러한 자료들은 제출을 안 해도 된다. 이 5번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데 바로 여기에서 고시된 내용에 해당하는 것들은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여러분이 잘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화장품 유형별 특성을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에서도 중요하게 기억할 것이 여러분이 영유아용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라고 우리가 유형별 분류 중에서 13가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그 중에 제가 이거는 따로 분리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들어갑니다. 자, 3세 이하, 그러니까 만 3세 이하는 우리가 영유아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영유아용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요한 포커스가 뭐냐 안전성의 자료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이 영유아용 또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화장품들에 있어서는 이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안전성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고 보관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제품 및 제조 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가 있어야 되고 이 제품은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었고 라고 하는 것이 꼭 자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화장품의 안전성의 평가 자료 앞에 얘기했던 안전성 품목 있잖아요. 그런 실험에 준하는 것들을 다 체크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평가 자료는 꼭 보관하고 제출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자, 이게 이제 1회 때 여기 이렇게 가로 눕기에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화장품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가 안전해야 된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품의 효능 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 앞에서 얘기했던 그 증명 자료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영유아용 화장품에 꼭 필요한 서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제품에 있어서의 중요한 포커스가 식약처장,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각각 이 제품별 안전성 자료 그 다음에 소비자 사용 실태 이후에 문제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주기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고요.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을 즉각 회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수라고 하는 개념 먼저 기억하시고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할게요. 자, 식품의약처 안전처장은 이 제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안전한 거를 수시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위혜 요소를, 위혜라고 하는 것은 인체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요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요. 그러한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들, 만드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소비자는 그거에 대한 것을 잘 인지를 해야 되죠. 그래서 반드시 홍보라고 하는 것은 판매자로서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영유아 또는 어린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실태조사와 계획 수립의 범위, 시기, 절제에 필요한 사항은 이 총리령으로 정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러한 것의 기준안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안전성이라고 하는 자료가 제대로 잘 시험이 되어 있느냐 안전하게 다 체크가 됐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의해서 총리령에 준해서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이 앞서서 설명했던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화장품 유형별 특성은 여러분 책에는 굉장히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교재를 보시면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화장품을 분류할 때 13가지 정도로 크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까 일반 화장품하고 기능성 화장품을 나눴다면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소분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 3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쓰는 제품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목욕용 제품, 그 다음에 인체세정용 제품 그래서 얼굴용하고 우리 바디용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눈 화장용, 그래서 색조라든지 기타 등등 아이, 크림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향용, 그래서 향수도 여기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발 염색용 제품, 그 다음에 색조 화장용의 모든 것이 다 여기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발용, 머리와 관련되는 그러한 제품들 그 다음에 손톱, 발톱, 네일아트에서 사용하는 제품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고 얼굴에 있어서는 남성들이 사용할 면도용 아니면 우리 이제 제모용으로 푸는 어떤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제품, 그 다음에 기초화장용 여러분이 쓰고 있는 제품류, 스킨, 에센스, 세럼 이런 것들이 다 기초화장품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채취 방지용 제품류 그 다음에 제모 제거를 위한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들 그래서 가장 우리 인체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용되는 제품류에 따라서 요목 요렇게 요목조목 나눠진 것을 우리가 13개의 품목으로 나누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2강에서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주면 화장품이란 무엇인가 그 용어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정리했어요. 인체 청결, 미화, 그 다음에 피부 모발의 건강 개선 그 다음에 인체에 바른다라고 하는 거 인체에 발라서 어떻게 경미한, 경미한 작용이 있을 것 이것이 화장품의 주요 정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의 유형을 크게 분류할 때는 일반 화장품하고 기능성 화장품을 나눴죠. 일반 화장품은 기능성 화장품을 뺀 나머지를 다 일반 화장품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것들을 이제 묶어서 전체 분류한 것이 13가지 유형으로 나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범위와 심사기준에 대한 거 앞에 하나하나 정리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안전성에 대한 거, 유효성에 대한 거, 기원에 대한 이런 서류 있던 거 이것을 잘 한번 다시 반복해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한강 한강 내용 공부를 할 때마다 반드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나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발췌를 했습니다. 화장품의 정의로 오른 것은 이 문제는 약간의 질문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기출문제로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인체에 청결, 미화, 매력하고 용무, 발결 맞죠? 그쵸? 그 다음에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시킨다.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고 뿌리는 등 유사한 방법으로 우리 몸에 사용하는 거, 얼굴에 사용하는 물품이다.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거 나왔죠? 자, 여기 경미라는 거 나오고 청결, 미화, 여기 이 내용들이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5번 같은 경우에 약사법 제2조 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 제가 설명 안 하도 여러분이 다 아시죠? 자, 여기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 이게 아니죠. 그쵸? 그래서 답은 여기 5번이 되죠. 화장품은 의약품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하나하나 지문을 분석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됩니다. 자, 계속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다음 강좌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